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시장 이야기의 시간이죠. 오늘 글로벌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4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4.4분기가 시작하고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걸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2022년 4분기 전략, 비관보다는 선택과 집중.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의 흐름, 9월 한 달 동안의 흐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런 정말 암울한 숫자들이 나왔었죠.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던 9월달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2년차 미국의 중간선거해, 보통 상당히 힘든 해가 이어지는데 그 해에 9월달의 수익률이 항상 가장 안 좋은 한 달이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정도의 하락률이 나오다 보니까 연초 대비의 수익률로 보시면 이렇게 20%에서 30%대의 하락률을 보여주는 그런 한 해입니다. 그만큼 지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9개월 동안에 정말 어려움을 겪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4.4분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여러 번 보여드렸죠. 올해의 미국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 S&P500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W자를 만든다고 치면 이렇게 W자를 만들고 볼린즈 중앙선에 올리는 듯 했죠. 그렇지만 다시 떨어졌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하한선까지 갈 거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W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갈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빠지기보다는 이렇게 반등을 할 확률이 더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그것을 예를 들어 줄이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34.8% 마찬가지로 W자를 만드는 듯 했지만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바닥을 볼린저 바닥에 찍고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저점과 이 저점이 거의 비슷한 수준 약간 더 높은 수준 정도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경기 침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반영하는 듯 차트가 보여졌지만 오히려 그게 페이크이고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왜 올라가지? 왜 올라가지? 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짚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과거에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던 예들을 보이면서 한참 더 하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코로나19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와 이거와 이거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입니다. 다섯 개. 역대의 1929년 이후 다섯 번 정도만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을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와 있으니까 앞으로 이만큼의 기간 동안에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의 기간 동안에 대세 하락장이 계속 일어날 거다. 라고 아주 세게 얘기들을 하시고 아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확률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겨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어난 예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걸 똑같이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최악일까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반디멘탈을 들여다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최악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왔는지를 아까 그거는 주식의 차트를 보고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걸 보시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가치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미국의 투자 등급 채권의 수익률입니다. 투자 등급이라는 것은 망하지 않는 회사들이죠. 근데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 자그마치 마이너스 14%의 손실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제시한 금리대로 금리를 지불하고 채권은 만기가 일어나겠죠. 손실률이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게 변동성이 있는 것은 금리의 변화에 따른 손실률이에요. 이게 과거의 역사인데 지금 최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이미 손실이 반영이 됐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국의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픽스팅컴을 포함한 에쿠티 주식 그 다음에 픽스팅컴 채권을 포함을 한 숫자예요. 우리가 막 비교를 하는 때가 이때다! 2008년도 위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 숫자 여기가 있어요. 이 정도의 로스가 생긴 것은 주식 플러스 채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 채권의 손실이 역대 최대치인 거죠. 자그마치 57조 8천억 달러 58조 달러가 사라졌다. 네, 이건 엄청난 영향을 이미 벌써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주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글로벌 주식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숫자냐면요. 자, 이게 코로나19 터지기 전이죠. 쭉 그어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네, 빠진 거 반등한 거 다 사라졌습니다. 자, 이게 이만큼 30조 달러가 지금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잠깐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성장을 안 했나요? 코로나이 터지기 전 대비해서 지금까지 봤을 때 성장을 안 했나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치는 코로나19 터지기 전 숫자로 내려왔다. 자, 이건 뭔가 좀 너무 과한 정도의 하락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채권, 아까는 미국이었고요. 글로벌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시장의 채권과 주식 전부 다 더해서 손실을 보시면은 2008년 우리가 2008년 위기랑 똑같다. 뭐 이것만큼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채권을 집어넣으면 이때보다도 더 그리고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많은 손실, 가치가 사라졌다. 37조 달러. 네, 정말 어마무지한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 긴축, 큐티 다 집어넣고 아,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게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정부의 스탠스, 미국의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할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선거회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정부와 미국의 미연준을 좀 이해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연준의 입장에서는 계속 금리를 많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죠. 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니까 우린 이걸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계속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초긴축 사이클들이 나왔었던 케이스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중간선거회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중간선거회에 보통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돌렸던 시기 그 시기가 상당히 많은 예로써 보시면 10월 7일, 10월 3일, 9월 29일, 10월 11일, 10월 9일, 10월 15일 자그마치 6차례나 1950년대 이후에 중간선거회의 하락률에 상당히 많은 타이밍이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만들어지고 반등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하락률을 보시면 22, 37.6, 9.4, 19.9, 33.8, 7.4 상당히 높은 하락률을 보였죠.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2%가 살짝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반등을 보시죠. 1년 동안 33%, 34%, 40%, 29%, 34%, 8.7% 요거는 빠진 폭이 작았기 때문에 높은 올라간 폭이 작았죠. 어쨌든 보시면은 빠진 폭, 상승폭 대단히 비슷하죠. 비슷하다는 게 빠진 폭을 거의 다 되돌리는 12개월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2% 하락을 마이너스 했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30% 중반까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평균적으로 그죠? 자 그렇다면 거의 되돌리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어떠냐? 마이너스 26.1%가 바닥이었어요. 올해 초 대비해서 S&P500 기준으로서 마이너스 26.1%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 되돌린다면 플러스 35% 이상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로 생각한다면 물론 경기침체와 여러가지 다른 펀드멘탈과 비교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과거의 역사는 이런 현상을 리피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0월 달에 시장을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빠져주면 들어가는 게 더 맞다라는 게 맞겠죠. 10월 중순까지는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다 만들어 놓는 게 늦어도 11월 2일까지는 포트폴리오를 다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 참 안타까운 것이 어제 그제 급등이 일어나버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래서 그때 안 들고 계셨으면 이미 상당 부분 앞으로 10년 평균 수익률을 많이 잃으셨다라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주식에서 도망가 있는 게 아니고 주식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참여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중간선거 해에 보시면은 시즈널러티라고 얘기를 해서 가장 안 좋은 달들을 지금 그대로 리피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올해 해라. 보시면은 5월, 6월이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을 때죠. 올해 그 W자를 만들 때 여기가 5월, 6월이에요. 6월 17일 정도의 반등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5월, 6월이 가장 하락률이 높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해주고 살짝 빠지다가 9월달 왕창 빠졌죠. 두 번째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하락률이 높았던 거죠. 중요한 것은 중간선거 해에 10월, 11월, 12월이 어땠느냐. 가장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안 들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반대멘탈이 망가졌다. 경기침체로 갈 것이다. 지금 큰일 났다. 대공황이 올 거다. 유럽발 금융 위기가 터진다. 정말 모든 걸 다 갖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써 엄청난 손실이 일어났다면 이런 차트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투자를 지금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죠. 뭘 들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안도를 좀 해드리게 마음이 좀 편하게 그래도 아니 앞으로 더 많이 빠질 텐데 정말 큰일 났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도대체 얼마나 하락을 했고 그 하락폭이 뭘 반영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말씀을 지난주에도 해드렸고 이번 주에도 해드리는 내용인데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4.75까지 올라갈 가능성 미 연준이 금리를 4.75까지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경기가 정말 정말 안 좋아질 때 컨센서스의 예측치가 있었으면 이 예측치를 15에서 20% 정도 잘라요. 그리고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떤 적절한 가치를 구해보면 미국 증시의 적절한 S&P500의 가치가 3,555가 나온다라는 거죠. 만약에 4.5%의 금리를 반영을 했었을 때는 3,672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700 아래에서는 3,700선에서는 밑에서는 충분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계산을 했었을 때 1만 667포인트 그리고 1만 1,042포인트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1만 1,000포인트 미만에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S&P500과 나스닥이 이틀 만에 이걸 위로 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팔아야 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한 숫자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에서는 충분히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나중에 들여다보겠지만 그걸 가치를 생각했었을 때 이미 상당 부분의 경기 침체 우려와 상당 부분의 컨센서스가 낮아질 부분을 반영을 하고 상당 부분의 금리가 높아질 것을 반영을 한 지수 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반대로 간다면 즉 이익이 덜 꺾이고 이익이 덜 꺾인 만큼 또 금리도 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나아버리면 이 숫자들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펀드멘탈적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이유가 생기는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게 이어지려면 결국 미연준의 스탠스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봤었을 때 이런 숫자들이죠. 실업 청구권자 수가 코로나19 이전에 20만 미만이었는데 급등을 했다가 쭉 하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했냐 여기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코로나19 이전 숫자까지 또다시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경기가 너무 과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코로나19 이전 이 숫자일 때도 경기가 침체가 아니었는데 인플레이션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물론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 지금보다는 올라가야 되는 부분 얼마까지 미연준이 얘기하고 있냐면 4.4%까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환경 내에서 임금 상승률이 너무너무 높아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할 거다라는 논리는 점차적으로 그 힘을 잃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그 올라간 부분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이 올라간 부분이 이미 시장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4주 평균 실업청구권자 수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죠. 4월 수준보다는 좀 높지만 어쨌든 20만 대입니다.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걸 한번 보시면 고용참여율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이전에 63.2% 대비해서 1%포인트 아니면 0.8%포인트 정도 낮아요. 물론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고점까지 올라가고 나서 끝났느냐 아니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정말 2000년 닥한 법을 붕괴 수준까지냐 67% 수준인 거죠. 물론 여기까지 올라갈 거냐 이건 정말 퀘스천마크입니다. 고용참여율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놓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퇴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신규로 고용이 되는 부분과 퇴직하는 부분 실업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얼마나 지금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고 얼마나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고용시장이 인플레이션에 앞으로 어떻게 명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다시 분석을 해보는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만은 사실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연준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9월 21일이 왜 쇼킹으로 다가왔냐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우리는 모든 걸 다 걸겠다. 이렇게 미연준이 계속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이렇게 빠지는 듯 6.2%대로 빠지는 듯 했지만 사실 상당히 높은 숫자이고요. 게다가 근원 PC는 빠지는 듯해서 5% 밑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또 4.9% 또 올라갔어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시장을 두렵게 만들었고 미연준의 스탠스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긴축의 고삐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큰 폭의 하락장이 9월 달에 나왔던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자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아직까지 헷갈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미 인플레이션은 많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이렇게 밀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재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이게 음식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빠지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올라가니까 이게 아직 멀었지 않냐 이렇게 걱정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전체 원자재 가격과 여러 가지 곡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원자재 제가 기억하기는 21개인가요? 아무튼 평균적으로 보시면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떨어져서 지금 마이너스 17.8 그래서 과거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 아니죠. 이때도 아니죠. 이 수준. 이 수준으로서의 어떤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이게 산업재 버블 때고 이게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을 때의 고점. 그리고 나서 꺾여 내려오고 나서 이런 평균을 유지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이 막 또 급락을 해가지고 과거에 막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은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옆으로 가는 그런 추세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 중에서 운송 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공급망 차질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지금 보시면은 상해에서 LA로 가는 운송 관련 비용이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과거 2000년도 이 수준보다도 더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의 운송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들 공급망 차질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BDI도 많이 빠졌다가 살짝 올라왔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수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죠. 이미 정상화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또 원자재 가격 추이를 보시더라도 11개월 차트를 보시면은 요게 0입니다. 아직까지 위에 있는 것들이 있고 밑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놓고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지금 공급망 차질에 의한 현상 이 부분에 대한 걱정 원자재 가격에 대한 걱정 이 부분 두 개는 상당 부분 많이 해결됐다면 마지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주택가격 관련된 거주비 쪽 부분이 걱정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금리가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지 금리를 떨어뜨리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금리보다 더 높게 있으니 당연히 아직까지 갭이 있어서 걱정인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금리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면 당연히 금리도 떨어져야 되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이 구간이 아마도 내년 2022년 3월 안에는 나타난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일어나지 않거나 0.1%씩만 상승을 한다라는 계산을 하면 2023년 3월에 4%가 깨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의 금리가 4.75% 물론 4.75까지 올릴지는 이제는 퀘스천 마크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적정 금리가 3.5%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올리는 게 제가 4%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더 올리는 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그게 제가 맞다면 어쨌든 이때도 4%입니다. 4% 그러면 4%와 인플레이션 비교했었을 때 그 차이가 별로 없을 때는 추가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거나 많이 너무 올렸다면 떨어뜨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스탠스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미연준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미연준이 항상 많이 좀 틀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연준이 원래 항상 미래 인플레이션 예측치를 보면서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급등을 했었을 땐 걱정이었지만 지금 다 내려왔어요. 얼마입니까? 2.16 2.14 2.15 다 2.2% 미만입니다. 2.2% 미만 보시면 5년 평균 브레이크 기븐 인플레이션 10년 브레이크 기븐 인플레이션 5년 뒤 5년 미래 인플레이션 다 지금 보시면 다 2%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이미 벌써 인플레이션의 예상치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물론 주거비 부분에 있어서의 걱정이 있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듯이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주거비의 상승률도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6%대에서 3%대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것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당 가능한 금리가 3.25에서 3.5% 3.5% 정도를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계속 유지를 했었을 때 이 정도는 감당 가능하다. 부채 비율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정부 부채 비율로서. 그래서 미 연준이 너무 높은 금리를 유지를 했었을 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부채 비율이 워낙 높아서 지금은 달러가 강세로 가지면 달러가 급약세로 갈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다가 뚝 떨어뜨리면 이것부터 엄청나게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금리를 이제 많이 올렸어요. 천천히 옆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오히려 달러가 약세로 가더라도 천천히 가게 하죠. 확 올렸다가 확 떨어뜨리면 달러가 확 올랐다가 확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3.5% 근처 3.5%의 금리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미 연준의 스탠스가 지금 3%에서 3.25죠. 여기서 0.5% 0.75% 올려버리면 이걸 뚫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뚫고 올라가서 더 계속 올리는 것에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를 미 연준이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당이 금리 차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 보자면 어쨌든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10년 마이너스 3개월은 계속 플러스 10년 마이너스 2년은 계속 마이너스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10년이 3.6이라고 잡으면 만약에 미 연준의 금리가 3.5%까지만 올렸고 끝났다. 그러면 이건 역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3.75다. 그러면 이거는 역전이 되는 거죠.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딱 상황에 오니까 3.5% 근처에 오니까 이제 막 의견들이 분분해지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 연준이 이걸 보고도 아 우리 그래도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올릴 거야. 지금 말해주고 있는 4.75까지 올릴 거야. 라고 진짜 4.75까지 올려버리면 그거는 정말 내년도에 4월달쯤 되면은 우리는 다 팔고 도망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4.75를 올린다라는 케이스 얘기를 한다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단이 금리 차를 가지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얘기하는 차트가 보통 요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대부분 다 경기 침체가 왔죠. 그래서 이 40%대가 말 40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었어요. 이걸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게 만들어버리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옵니다. 이거를 만들 거냐 아닐 것 같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다시 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요런 때인 거죠. 경기 침체가 안 오는 케이스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94년, 98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요때도 안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을 잘 이해하자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유동성을 급격하게 떨어뜨렸어요. 지금 M1, M2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어요. 실질 GDP 성장률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또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건 경기 침체에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걸 보시면 정말 작은 얕은 경기 침체인 거죠. 그리고 다시 이게 플러스 전환이 되면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헷갈리냐면 왜 많은 분들이 이게 테크니컬한 부분이다 자꾸 얘기를 하냐면 명목 성장률은 높은데 실질 성장률이 낮은 케이스입니다. 마이너스인 케이스죠. 왜?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명목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면 명목 성장률에 떨어지는 속도가 더 더디면 플러스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현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거죠. 이게 그 숫자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에서의 경제 성장률을 계산을 해보시면 5.7, 3.7, 1.8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추세가 나올 때는 보통 시장이 빠지는 케이스고요. 이게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면 시장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3분기도 아마 또 마이너스 있고 더 떨어졌을 거고요. 4분기가 살짝 올라갈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한다는 거죠. 경기 침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금만 보고 있으면 예금 증가율이 이렇게 폭락을 했다라는 케이스들을 보고 있으면 아 이제 경기 침체가 바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금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대출 증가율은 계속해서 9%대에 높게 여신 전체 총여신 그만큼 돈을 빌려주고 있고요.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만 놓고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11.84% 전에는 10%대부터 계속해서 지금 벌써 12%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케이스죠. 계속 올라갑니다. 총여신 나누기 총예금 계속 지금 올라가서 90.2의 바닥을 잡았고 96.6% 그런데 아직까지도 코로나19 때의 고점인 106%보다는 괴리가 멀고요. 10%포인트 정도 예대율 그러니까 대출과 예금 비율로 보시면 59.4에서 65%까지 올라갔지만 77%까지 더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예금 증가율은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대출 증가율은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GDP는 대출 증가율이 더 중요해요. 예금 증가율보다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이게 대출 증가율, GDP 성장률, 이익 관련 모든 부분이 이쪽이 더 중요한 거죠. 대출이. 그래서 이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대출 증가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출 증가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말씀드렸죠. 예금 증가율은 여전히 낮게 미연준이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고 예금 증가율이 낮게 유지가 된다라고 쳤을 때 지금 현재 예금 증가율이 2% 수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2%만 성장한다. 예금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대출 증가율이 10%대에서 12%대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대출 증가율이 연간 단위로 10% 성장을 한다. 아니면 대출 증가율이 연간 단위로 15% 성장을 한다라고 감안을 하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럼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이렇게 15%씩 늘어난다 하더라도 77%에 도달하는 시기 이 77%에 도달하는 시기는 내년 말에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이때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년에 보시면 저렇게 15%씩 성장을 하면 85%까지 올라가요. 이러면 은행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대출 증가율을 아마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24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 증가율이 15%가 아니고 10%대 성장률이다. 지금보다 살짝 낮다. 라고 계산을 한다면 언제까지? 2024년 말까지 77% 돌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실적이 막 깨지고 숫자가 정말로 안 좋아지고 이런 타이밍이 내년 실적에 나오는 게 아니고 2024년, 내후년 실적에서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저희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비관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던지는 게 아니고 기회를 살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또한 만약에 미 연준이 여태까지 계속 틀려왔지만 혹시나 맞으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저희는 이 숫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률이 올해는 거의 없어요. 왜?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명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0.2에서 1.2%로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2024년에 1.7%로 올라갈 것이다. 2025년에 1.8%로 올라갈 것이다. 이건 뭡니까? 경기 침체 없다. X. 오히려 올해가 경기 침체였고 빠져나온다.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아까 보시면 분기 대비로 해서는 1분기, 2분기, 3분기가 계속 마이너스라면 성장률이라면 실질로서. 그게 경기 침체라고 가정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4.4분기, 내년 1.4분기, 2.4분기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면 시장이 올라가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계산을 많이 해봤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보통 전년 대비해서 아니면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가는 추세가 있는 분기에서는 시장이 상승을 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0.2에서 0.4로 올라갔다. 그럼 이 분기에는 시장이 상승. 0.4에서 1.2%로 올라갔다. 이 분기에 또 상승. 이런 식이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한다면 작년 동기 대비 숫자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는 시장을 나쁘게 보는 것보다는 좋게 보는 게 맞죠. 물론 미연준의 말을 믿을 수 있냐. 이게 아니라 0.2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이거는 마이너스로 가니까 빠져야죠. 2023년에. 그런데 저희가 봤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지고 명목 성장률이 떨어지는 속도는 더뎌지고 그래서 오히려 플러스 숫자가 나온다. 이러면 올해는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라겠지만 내년도는 오히려 반등을 하는 시기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등을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럼 얼마나 상승을 할 수 있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그게 없다 그러면 굳이 지금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2024년에 오는데 그거 2년 뒤라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투자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3.5% 수준 그게 적절한 금리 수준이고 미 연준이 거기에 나중에 타겟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3.5%를 반영을 했었을 때 내년도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14,497, 37% 상승 나스닥입니다. S&P 4,423% 상승이 가능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내년에 안 오고 내후년에 온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계속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될 경우에 여기다가 또 플러스를 또 더해야 되는 거죠. 초가로 20% 이상 더 더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4,800이 고점이었고 16,200이 고점이었으니까 여기 근처까지도 살짝 올라갔다가 끝나는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여기까지는 우리가 들고 가야죠. 그리고 나서 포트를 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센티먼트를 보더라도 지금 정말로 베어리시하게 보는 투자자들이 불리시하게 보는 투자자들보다 훨씬 많다.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여기서 던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스닥 100기업 중에서 지금 200일 무빙에버리지의 위에 있는 회사들이 이것밖에 안 된다. 이럴 때는 사야죠. 파는 게 아닙니다. 공포와 탐욕지수가 15까지 내려갔었어요. 주말에 25 이하에서는 25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 이 케이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국 이제 실적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GDP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 오느냐 어느 시점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여전히 실적은 지금 계속해서 하락 조정이 되고 있어요. 상당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이 있을 때 보통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우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장은 이거까지 반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보다 더 빠진다 그러면은 아마도 올라가지 못하고 또다시 꼬꾸라지는 시장이 나올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는 체이스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우리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컨센 대비해서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를 잘랐었죠. 이거는 반영이 됐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난다라고 계산을 한다면 아니면 이미 지금이 경기 침체이고 살짝 경기 침체에서 다시 플러스 전환이 된다. 실질 성장률이 이렇게 계산했었을 때 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정도의 급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진국을 놓고 보더라도 저희는 계속해서 나스닥 100, 나스닥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선진국에 있어서도. 신흥국에 있어서는 대만, 중국, 한국에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었을 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65% 성장주, 35% 가치주 이 안에서 대형기술주, 반도체 IT,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엘스케어, 전기차 이게 가장 중요한 섹터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 안에서는 천연가스, 고유에너지, 원자재, 금융, 주택건설, 소비 이렇게 해서 포트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포트폴리 이렇게 구성을 할 때 대표적인 기업들도 한번 본인들이 분석을 좀 해보시고요. 이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13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 대형기술주 중에서도 뭐가 좋냐 저희는 퀄캄, AMD,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정도가 나오고요. ETF 중에서 뭐가 좋냐 태양광, 반도체, 주택건설, 리튬, 배터리 이런 식의 그 다음에 반도체 업종 중에서 종목 보시면 퀄캄, AMD, 램 리서치 신재생에너지 안에서는 GCL, 진코솔라, 한화 크내디언솔라, 한화솔루션 이런 리스트 원자재 업종에서는 알버말, 서든카퍼 이런 쪽 그 다음에 고유에너지 중에서는 천연가스 관련된 컴스톡 리소스스 볼레로에너지, SO1, 대본에너지 뭐 이런 숫자들이 올라오고요. 금융업종에 있어서 아멕스, JP모건 체이스, 벤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전기차 안에서는 앱티브, 기아, 에코프로범, 현대차 한국차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테슬라가 또 올라옵니다. 부동산 관련 대표적인 종목으로서는 오토데스크, 닥터, DR홀튼입니다. 홈디포, 로즈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소비업종 대표 종목으로 벗었을 때 크록스, 부킹홀딩스, BF코프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이런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쭉 보여드렸던 종목들은 저희가 그냥 모델을 돌려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제 중요하게 또 본론으로 되돌아가서 선택과 집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테이블을 기억을 하시고요. 선택과 집중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놓고 이번에 반등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반등장에서 잘 골라놨으면 지난 이틀 동안의 수익률이 10% 이상 돌아왔어요. 물론 9월 달에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 9월 달에 빠진 것에 거의 대부분을 이틀 만에 돌립니다. 그게 선택과 집중의 효과, 성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제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따라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을 도망가는 시장이 아니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종목을 잘 골라놓으면 반등이 일어나거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미국은 세금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알파 전략을 펴고 계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미국 투자, 글로벌 투자 함께 하시다 보면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정말 좋은 그런 결과를 맺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